카드 선택지가 하나 더 주어집니다 일반 적에게서 카드 보상을 추가로 얻습니다 250골드를 획득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적은 이는 대로 카드는 어차피 물카전경기니까 카드는 안먹을래 딴지유령 유독가스 계도 교살 교살도 계도도 괜찮을 것 같은데 마무리 찾아야되는데 아이씨 유령 숫가? 아니 내 엘리트 많이 잡으려면 50골이 없냐 쓰네골 마무리 안녕하세요 교살 교살 대리사 대이사입니다 교살 дж 빨누림 교살부터 가봅시다 부적 고개 고개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의장크림 망단불 오케이 정밀 특별 카드랑 안나올만하죠 일반 카드도 원하면 안나오는데 종이학 종이학학 수월 마요크 수월 마요크 동급인 정밀 고맙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가방 전략하 예비 아 확실히 물카전 경기가 빠르기 정밀 빼고 다 나오네 다음 턴에 공격이면 죽네 헐 아니 엘리트 4마리를 조지고 왔는데 이걸 슬라임 개 돌아이네 한 턴 더 봐야겠다 아 이거면 잡지 27 20 악몽 처분 죽죽죽 유령의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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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그냥 압축하면 덱 될 것 같은데 트롤라베 트롤하지 말고 제발 작도 방해불격 나쁘진 않은데 좋지도 않네 제거 전략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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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네 크로노미콘 이제 교살 데미지 확 늘어났지 여기서 제거 쭉 보면 될 것 같아요 저 위에서 제거 한 장 더 보고 불거리 불거리 대단한 말이없네 이제 일반 몫 더 잡아서 이제 일반 몫 더 잡아서 궨전 정밀 정밀 한 장도 안 뜨는 거봐 궨전은 들고 가는 게 낫겠지 워닝블러드 워닝블러드님 1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8개월이면은 배치가 무슨 배치더라 와 총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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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한 버릴걸 엑스한 기업 정밀 첫 정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선택받은 자 뒤지는 거 보니까 속 시원하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폭주 처분 환살 죽죽죽. 제거나 죽 봅시다. 커피 아니면 성낙컵. 코스트... 많은 게 훨씬 편할 건데...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마사신경. 가아제. 교살이 진짜 미친듯이 쓴다. 바로 다음 가버리는데... 바로 다음 가버리는데...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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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딜 달달한 거 봐.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이고. 아이고 탈출 장치 내 3천억 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이게 누구신가 고개가 저기있네 교살 너무 좋고 정재단 혼돈 정밀 정밀이 들어갈수록 마무리 아깝구나 공포? 공포? 공포가 좋긴 할 것 근데 지금 강화할 시간도 없고 강화 급한 카드가 좀 많이 있어가지고 이걸 정밀이 바라본다 암흑 이걸 정밀이 바라본다 안이론 알고보니 제 소중한 클립들도 다 날아간것이에요 눈물이 나더라구요 보자마자 눈물이 났어요 모든 클립이 다 죽었습니다 처신 잘하라고 다시 만들면 되지 항상 뺏어봐십쇼 적폐클립은 가고 클립의 새시대가 열렸다 나도 클립장례식 한번 할걸 아깝다 클립 지우기 전에 축제가 아니라 장례식입니다 이제 규칙비 넘을때 됐나? 심장 허접 만들려면 심장은 원래 허접이지만 그냥 가도 되겠지? 발돌림도 있는데 정밀 2개 정밀 2개 추락 개굴 추락 개굴 정밀 빵해도 지울까? 오 탑클래스까지 여기서 지워야될게 지울게 딱히 없네 망단? 건무? 망단? 심장 생각하면 수비가 망단보다 좋을건데 심장 기준으로는 망단 뺄려니까 많이 아쉽네 성장 기준으로는 오 탑클래스 철 지울 시 유 요 뚜두두두르뚜뿜 헬덤 노랜 쉽덕위 순위한건 직속 불러드립니다 띠띠띠띠띠띠 띠디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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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 holes 데카부터 잡는 комментарien 데카가 어지러우면 넣으니까 스위치에서 쓸 수 있는 노래 제공해에.. 주긴했어요 전에 한번 틀었었고 근데 그냥 그거 설정하는 법 잘 모르겠던데 설정하는 법 이제 나중에 제대로 된거 올라오면 그거 보고 따라해야겠다 생방해만 나오고 다시 보기에 안 남게 하는거 트윗에서 배포했는데 목이 없는데 어떻게 교사를 하는거 인가 견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내 마이크만 돌려. MR 제거 버전 됐잖아. 다시 보기가 주판 제거는 200원입니다. 주판 너무 좋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마무리로 정리되는구만 네크로교살 병법석 병법석 아잇 젠장 뭐야 이게 엔드쏘진 야 종이학 성능 확실하네 진짜 뭐야 저게 심장 허접된거 봐 아이 깜짝이야 오늘의 이기 오늘은 중바로에게 알차게 50만원 뒤 노동을 시켰다 아이고 아이언클레드님 50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 세상에 보람찬 하루였다 아이고 아이언클레드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왓처보단 왓처보단 아크리지요 이에서 죽으면 계약 위반이다 이에서 죽으면 계약 위반이다 다수 대신 흡혈 영체와 직업별 카드 한장과 시장유물 프리즘으로 시장 카드 한장은 원하는거 먹는건가요? 저거 지금 지금 하고있는 휴강투표에서 지금 월요일이 유력부고인데 아마 월요일에 휴강을 하지 않을까 고생각입니다 휴강 월요일에 휴강하면 진짜 월요일 조화되는거 아냐 근데 휴강 날에도 아마 슬더스는 켜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휴강 날에는 이제 열두시쯤에 켜서 쓸만하지 않을까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휴강하는 동안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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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야지 쓸날 쓸날 쓸날이지 쓸날 심각한 쓸더스 정도군대 웃기지만 너 심장이지 휴강에 쓸더쓸을 하는 사람이 있다? 흔기 슬덟 하하 보노 하하 라이브로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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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은 단도로 삽사 그래도 정밀 되긴대 심장 허접세 이 덱은 정밀 덱이지 정밀이 두 장 들어가면 정밀 덱이지 아 근데 네크로교살이 진짜 큰일이었다 네크로교살이었으면 아슬아슬했을건데 네크로도미콘이 진짜 성능확실하지